코로나19로 학교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아동들이 급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이 긴급 예산을 편성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결식 아동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동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9명이지만 이날은 7명의 도시락만 도착했습니다. 초등학교가 개학을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점심을 지원해 아동센터엔 지원이 끊긴 겁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제대로 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등교를 하지 못할 경우 결식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찾지 못하고 또 사실 이런 사태를 준비할 시간도 없이 맞아들이게 돼서 사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인천시가 급식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해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우선시는 이번 추경에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해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점심을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어쨌든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각지대 아동이 발생한 거고 그 사각지대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시비로 논란이 됐던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도 모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역 아동센터의 긴급 돌봄 이용 아동을 책임지기로 한 겁니다. 학교에 결식 아동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중식을 제공받지 못한 아동들에게도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나온 아이들은 어쨌든 경제적인 능력이 될지 몰라도 부모님이 집에 없어서 지역 센터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럼 지역 아동센터 아이는 저소득층 학생 말고 일반 아동도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등교 수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발생한 급식 사각지대 아동들 관계 당국의 발빠른 대처로 우리 아이들의 밥 먹는 걱정을 줄게 됐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